Hello everyone! 안녕하세요. 리사 앤 글씨 영상 단어장 시즌2인데요. 여러분들 시즌1에서 다 잘 외우셨나요?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혼자서 외우시는 게 아니고 리사 같이 여러분들과 재밌게 재밌게 외우는 거니까요. 좀 더 힘 내시고요. 1, 2, 3, 4 여러분들께서 맞은 수준으로 같은 모음으로 묶어놔서 그룹으로 해놨으니까요. 좀 더 외우시기 편하실 거예요. 자, 오늘도 기대하시고요.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. 오늘도 같은 그런 외모나 또는 이렇게 성격 같은 걸 제가 조금 앞에 해놨는데요. 여러분들 1번부터 10번까지 보겠습니다. 1, 못생기다.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? 좀 더 여기 L 발음이 있잖아요. L 발음은 여러분들 제가 확실하게 닐 발음을 내주시라고 했습니다. 자, ugly가 아니라요. 정확하게 ugly. ug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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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gly. 그쵸? 2, 3, 4, 4, 5, 5, 5, 6, 6, 6, 7, 8, 9, 9, 10, 10, 11, 11, 11, 11, 12, 11, 12, 12, 12, 12, 12, 13, 12, 12, 14, 15, 13, 12, 14, 12, 14, 13, 15, 16, 15, 16, 17, 16, 16, 16, 17, 28, 16, 18.